여기는 기적이란 걸 팔지 않는단다. 작은 시골마을 어렵게 세 식구가 사는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다섯 살 막내가 가난한 형편으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져 가기만 했다. 엄마는 아무런 도리가 없어 알른 아이의 머리만 쓰러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되었다.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제발. 다음날 아침 소년은 엄마 몰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모두 7,600원. 소년은 그 돈을 들고 심리길을 달려 시내에 있는 약국으로 갔다. 아이고 얘야 숨 넘어갈라. 선생님 무슨 약을 줄까?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가쁜 숨은 헉헉 몰아시는 소년에게 약사가 다가와 물었다. 저 저기 동생이 아픈데 기적이 있어야 났는데요. 이걸 어쩌나 여기는 기적이란 걸 팔지 않는단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옆의 신사가 물었다. 꼬마야 내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어 나도 몰라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을 얻고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야 하는데. 신사는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는 소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소년의 동생을 신실한 뒤 병원으로 옮겨 수술까지 해주었다. 약사의 동생인 그는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였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소년의 엄마가 수술비용을 물었을 때 그 의사가 말했다. 수술비용은 7,600원입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빕니다. 살면서 상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기이한 일이 그리고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을 만큼 불가세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생각 몇 명이나 할까요? 기적을 빌면서도 사람들은 기적이 정말 일어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적은 그렇게 낙타가 바늘구멍 틀어갈 확률만큼 이루어지기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라고 믿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믿고 빌고 싶은 기적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